네, 간밤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가능성 있다. 시티가 그런 보고서를 내면서 나스닥 주가가 확 올랐거든요. 지난주부터 이 큰 IT 회사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이런 회사들 이른바 빅5인데 매출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 매출이 하반기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빅테크 기업의 2분기 실적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 이분하고 같이 분석을 해볼게요. 유튜브 채널 서학기미구조대 대장님이시고요. 익사이팅FX의 강정수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우리 주요 글로벌 빅테크 회사들 2분기 실적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크게 봤을 때 웃은 기업이 있고 조금 울었다고 해야 될까 분위기가 좋지 않은 기업이 있는데 우선 가장 크게 웃고 투자자들도 즐겁게 했던 기업은 애플과 구글과 아마존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슬프게 했던 기업은 역시 요즘 계속 안 좋게 하는 메타. 그리고 빅테크 5에 들을지 못하지만 트위터라든지 유사하게 스냅이라고 해서 한국 분들은 많이 모르셨지만 스냅챗이라고 해서 미국과 유럽에서 인기 있는 소셜미디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되게 좋지 않은 성적을 냈고 어닝 쇼크라고까지도 하는 이런 부분에서 좋지 않은 그리고 주가에도 안 좋게 나타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은 쏘쏘한 중간쯤 하는 이렇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과 아마존과 구글이 웃었고요. 나머지 기업들이 좀 고만고만한 좀 이렇게 상황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실적에서 보면 특별히 밑줄을 긋고 이 부분은 좀 봐야 된다. 이런 것도 있을까요? 그렇죠. 두 가지죠. 하나는 애플하고 구글입니다. 그리고 구글과 함께 메탈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가장 크게는 지난 6월 달 볼 때 전 세계적으로 컴퓨터의 쉬프먼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물량들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가는 물량이 한 14% 줄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팬데믹 때 사람들이 다 컴퓨터를 새로 장만을 했습니다. 애들 줌으로 학교 수업도 해야 되고 집에 머물면서 게임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되니까 컴퓨터를 싹 교체를 한 거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컴퓨터의 교체 주기가 보통 2, 3년은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도 지금 많이 안 팔리고 있고 전체적으로 물량들이 요즘 남아 돌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에서도 애플은 다양하게 하드웨어를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안 좋은데도 매출이 성장하고 있다. 이것들을 좋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애플이 저력이 있다는 거고 그중에서도 또 아이폰이 이 와중에서도 특히 중국을 비롯해서 많은 곳에서 계속 팔려나가면서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2분기까지 시장 점유율 전 세계적으로 한 22% 정도. 21.9% 22% 하고 있고 애플이 19.3%로 바짝 추격하면서 둘 다 상승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상황에서도 상승했다라는 것에 애플 주가가 이거에 대해서 반등을 기뻐했고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결과를 나왔고요.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보셔야 될 것들은 그 전에 먼저 발표했던 것이 트위터하고 스냅이었는데 매출이 하락을 했어요. 매출이 어느 정도 하락을 할 거라고는 다들 예상했는데 흔히 말하는 월가의 예측지보다 더 많이 하락한 거죠. 스냅은 예상보다 많이 빠지. 네. 그렇게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메타도 이번에 매출이 1% 정도 하락을 했어요. 많이 하락한 건 아닌데 문제는 이용자는 천만 명이 들었어요. 이용자는 천만 명이 들었는데 지금 매출이 줄어드는 것이 3분기 연속입니다. 속빙 강정이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소셜미디어에 광고 비즈니스가 안 되고 있어요. 다 누구 때문입니까? 애플 때문이거든요. 애플이 흔히 말하는 ATT라고 해서 앱 트래킹 트랜스퍼런스라고 해서 앱에서의 서드파티 추적을 저희 여기서도 많이 다뤘었는데 막아버렸고 그것이 올해의 실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기업들이 우크라이나라든지 경기 후퇴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줄이는 것이 광고비 예산을 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비 예산이 줄었고 특히 메타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타겟팅이라고 해서 마이크로 타겟팅이라고 해서 정말 강정수 같은 사람에게만 노출되는 광고를 정말 잘 맞춰서 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중소기업들도 돈을 많이 벌었어요. 왜냐하면 신규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 광고가 지금 효율성이 급락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광고비 지출은 기업들이 더 줄이고 있고 이러면서 소셜미디어들의 광고비가 계속 광고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지금 특징인데 그런데 왜 구글이 좋았냐면 그 와중에서도 검색 광고가 잘 되면서 구글은 광고 매출에서 상승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상대평가거든요. 아하 전체적으로 볼 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그다음에 스냅은 광고의 하락을 맞으면서 특히 이것이 메이크로화한 전쟁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우려 속에서도 있지만 이 광고 전체 생태계 문제 때문에도 하락하고 있는데 구글은 이걸 뚫고 나갔다라는 거죠. 여기에 투자자들이 박수를 보내는 것이 구글인 거고요. 이것을 다 만들어 놓은 애플은 유의하게 하드웨어 잘 팔면서 지금 또 승승장구하고 있으니까 또 주가가 올라간 거고요. 또 하나 이제 한 축을 또 봐야 되는 것은 광고 시장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컴퓨터가 지금 전체적으로 과잉 공급되면서 매출이 하락할 것 같았는데 애플이 뚫고 올라갔는데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클라우드입니다. 지금 아마존도 실적이 좋은데 아마존은 매출이 증가한 부분도 있지만 아마존과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또 다른 축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너무 계속해서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씰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천장이 없다고 할 정도로 클라우드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을 계속해서 높은 두 자리 숫자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가장 주도권을 쥐고 있는 1위 사업자가 아마존, 2위 사업자가 마이크로소프트, 3위 사업자가 구글입니다. 이 세 기업이 다 이 시장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제 상황 속에서도 이득을 보고 있는 기업이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구글하고 애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역시 OS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세다 이런 느낌도 드네요. 그래서 당분간 볼 때 이 축은 저는 계속 유지될 거라고 봐요. 사실은 주커비역하고 메타는 위기에 처해있으니까 7월 마지막 주에 시스템의 변화를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이제 타겟팅 광고로 돈 벌지 않겠다. 그리고 소셜미디어도 이제는 지난 10년간의 여러분들이 알던 소셜미디어가 내년부터는 아니게 될 거다. 대표적으로는 소셜과 미디어를 분리시키겠다. 즉 친구 관계를 통해서만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당신이 친구들의 사진과 인스타그램에서 친구들이 뭐 하고 있는지 근황과 친구들이 공유하고 있는 포스트를 봤다라는 것은 이제 한 칸으로 넘기고 이제 AI가 추천하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보여주겠다. 그래서 미디어를 앞으로 내서 AI가 추천하는 미디어를 중심으로 소비하고 소셜은 분리시켜서 탭을 다른 탭으로 두겠다. 그래서 디폴트로는 AI가 추천하는 미디어로 이게 사실 틱톡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럼 타겟팅 광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타겟팅 광고는 정말 메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막대한 돈을 벌어줬는데 이제는 조금 과도기적으로 주주들한테 얘기한 거에요. 앞으로도 안 좋을 거다 메타는. 계속해서 좀 떨어지겠지만 여기에서 새로운 형태의 광고 모델을 우리가 찾을 거고 그것이 사실 틱톡도 지금 광고 매출이 기하급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다른 형태의 광고로 우리가 이 돈을 벌 텐데 과도기적으로 앞으로 3분기하고 4분기 그리고 심한 경우에 내년 1분기까지 안 좋을 수 있으니 미리 이제 CEO가 경고를 한 거죠. 하지만 우리는 체질 개선을 할 거고 그 사이에 소셜미디어가 완전히 판가리가 될 거다. 라고 해서 광고계 전체 생태계가 큰 변화를 겪을 것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의 주가는 제 생각에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상승의 가능성들을 기업 펀더멘탈로 볼 때는 가지고 있지 않다. 제가 차트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구글 같은 경우는 똑같이 애플처럼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이 트래킹을 금지하는 걸 하려고 했었는데 구글마저 지금 그걸 할 경우에는 이 생태계가 갑자기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2024년으로 연기를 했어요. 원래 2023년에는 내년도에는 구글도 애플처럼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했다가는 사실 구글도 힘들어지고 다 힘들어지니까 2024년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지금 전체 생태계에서 조금 순통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성장했던 모바일 광고 시장이 큰 변화를 겪는 것은 2024년으로 연기되긴 했지만 기정사실이다. 그래서 이 기간 내에 많은 변화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SNS 시장도 앞으로 2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살 건지. 그러니까 다 남의 땅에 남으심은 그런 회사들이잖아요. 이 회사들이 내 땅을 마련을 할지 이 나무를 옮길지 수종을 바꿀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 달러와 강세, 외부 요인들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매크로 환경에 부침이 정말 심한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영향을 미쳤습니까? 우선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달러가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전 세계 이 기업들, 미국의 이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이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유럽을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아시아도 대부분 지배를 하고 있고요. 중국이나 러시아를 빼놓고는 지배하고 있다 보니 이들이 이제 매출을 잡을 집계를 하려면 달러로 해야 되는데 그 국내에서 예를 들면 원화로 매출이 나왔던 거를 달러로 환산하면 적어졌잖아요. 워낙 달러가 강세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현지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일정해도 사실은 전체 매출은 마이너스 성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조금 미국 기업들에게는 집계상, 통계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사실은 여기서도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경우에도 신규 고용을 조금 연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약 9000명 정도에 어마어마한 개발자를 9000명을 고용하기로 했는데 여기에서 한 25%를 줄여서 한 7000명에서 6000명 사이로 고용하겠다. 이것도 저는 많다고 놀랐는데요. 그리고 구글은 어제 메시지를 넣었어요. 보냈던 건 전 직원에게 우리 좀 집중 좀 하자. 생산성을 좀 높이자. 지금 기업이 상황이 경제 상황이 이렇게 매쿨한 환경이라든지 국제정세가 유동을 치고 있는데 우리 코로나 이후로 직원들끼리 한 번 얼굴도 제대로 못 봤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느슨해져 있다. 회장님들이 연초에 보내는 심기일전 메시지가요? 저는 미국 기업들이 이런 메시지 보낼 줄 몰랐어요. 저도 몰랐는데요. 정신을 집중하자. 그리고 생산성을 높이자. 좀 이런 식의 메시지들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다들 뭐냐면 또 틱톡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업들이 지금 현재 보내는 거는 신규 고용을 당분간 좀 줄여서 비용 부분에서의 좀 긴장감. 사실은 매출이 성장하지 않을 때 비용 부분을 좀 조이면 그래도 이 마진율이, 이익률이 좀 높아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지만 뭐냐면 조금은 분위기를 타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계속 가게 되면 고용 불안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미국의 지금 잡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단히 물가는 오르는데 일자리가 그럼 줄어들는데 일자리도 늘어나는 독특한 지금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 침체 판단하기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디커플링이 발생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빅테크 업체들이 강하게 드라이브는 걸지 못하지만 조금의 드라이브를 걸면서 조금의 어떠한 긴장감들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지금 흔히 말해서 지난 10년간 스마트폰과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빅테크가 자기 조정 국면을 막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 조정 국면을 겪고 나면 저는 디지털의 세계가 축소될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디지털 경제의 규모는 더욱더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정렬을 가다듬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어떤 수정들이라든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정들을 이뤄내면 새롭게 좀 2024년 정도에는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디지털 경제들도 성장의 국면을 물론 여기에 전제 조건은 거시경제의 어떤 조건이라든지 국제정세 정세가 안정세로 들어가야만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죠.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할 테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살다 보니 이렇게 많은 변수와 이렇게 많은 악재가 한 번에 중첩되는 시기가 근자에 또 올까. 정말 역사적으로 예를 들자라면 스페인 팬데믹이 언제 일어나냐냐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그 해에 스페인 독감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스페인 독감을 적게 보시는데 1억 명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팬데믹에 비해서 몇 배 더 파급력이 있었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페니실린도 없었던 항생제도 없었던 시대다 보니 스페인 독감이라는 것이 유럽에만 있었어요. 아닙니다. 북미 아시아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당시 인구가 심중억이었어요. 그런데 1억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당시에서도 감당을 못했다고 그래요. 아니 세계대전 끝나자마자 같은 해에 이렇게 강력한 독감이 전 세계 팬데믹이 발생한 거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 팬데믹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러한 곳곳에서의 전쟁이 발생하고 또 이러한 거시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으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요즘 미국에서도 논의되는 것이 우리에겐 지금 낙관주의를 새롭게 찾아야 된다. 너무 지금 우울하다. 그래서 에즈라 클라인이라는 뉴욕타임즈의 대단히 중요한 정치부 기자고 사실은 폭스를 창업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다시 뉴욕타임즈가 있죠. 얼마 전에 칼럼이 지금 내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나의 주변 사람들이 아이를 낳아도 되냐는지. 그 정도로 물론 거기에 환경문제라든지 기후위기가 걸려 있어요.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아이를 낳아도 되는 건지 또 이 아이들이 나오면 기후위기에 더 기여해서 더 위기가 증폭되는 것인지 아니지.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 사회에 만연한 회의주의 패시미즘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하는 경향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레이건식 옵티미즘을 강조할 것이냐 또는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다시 지금 미국 사회도 그렇고 이러한 낙관주의를 가질 수 있느냐. 대단히 중요한 경제에서 소비심리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분위기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대단히 혼란이 너무 지속되면서 사람들이 우울증도 많이 걸리고 있고 경제적인 침체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전체적인 뭔가의 변화가 큰 변화가 어딘가에선 좀 발생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빅테크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군에서 지금 안간힘을 쓰면서 찾아내려고 하는 게 바로 말씀하신 그 비빌 언덕. 포드 가이던스에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일말의 희망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면서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테크 기업들 그래서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수혜주였고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고전했는데 지금은 상황을 시계제로로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하반기 이후에 이 빅테크들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뚫을 수 있는 힘들은 그래도 갖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메타가 페이스북이 주가가 지금 예를 들면 70%까지 떨어져도요. 그 기업이 만들고 있는 매출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80조 100조가 되는 기업이에요. 메타만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고 축적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 20억 명이 지금 쓰고 있고 이러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건데 주춤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들이 재정비해서 뚫고 나가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있거든요. 흔들리지 않고 그 저력들을 축적시켜 나가고 있고요. 저는 올 가을에 나오는 아이폰 13 같은 경우도 대단히 인기가 높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심지어는 이 와중에서도 힘들을 지켜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테크 기업들이 가져 나갈 수 있는 가능성들은 대단히 높다고 생각이 들고 요즘 예를 들면 클린 테크놀로지라든지 새로운 테크놀로지 섹터들이 되게 성장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유럽 각국에서 예를 들면 태양광 에너지라든지 풍력 에너지라든지 전기를 저장하는 거라든지 이런 배터리라든지 이런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위기 속에서도 되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이 낙관주의를 가질 수 있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낙관주의를 가질 수 있는 흐름들은 테크놀로지 쪽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고 그것이 디지털 테크놀로지든 클린 테크놀로지든 테크놀로지에서 저는 경제의 어떤 생산성을 뚫고 나갈 그리고 그것이 인류에게 삶의 개선을 기여할 그러한 무언가가 돌파구가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향후의 상황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익사이팅 fx의 강정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